아구 형포 껌 왜 라고요? 땜 땜 땜 둘 멸곱반 하나 더 눈을 왜 하나 가 눈통을 오른쪽 하나 아, 못 맞췄다, 이씨. 바다핀 2개다, 바다핀 2개다. 폭 잘간다. 다른 게임 하다가 스포 넘어왔다고 막 보내주는 사람이 있긴 했거든요, 몇 명. 근데 막 욕 너무 한다고 범아 하면 욕먹는다고 금... 검젓볕 하나 더. 그럼 둘 올라간다, 이거. 오류대 있어요, 문화머리. 광코너 있는데? 라솔 님 전진 조심. 안 빠진 것 같은데? 나이스. 아, 이거 죽 많다, 이거. 돌릴게요. 우리 눈 미뤄준 것 같아요. 아이고 왼쪽 포그나 포그나 짧음 이거 뽀나랑 저쪽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뼈 보나 지킴이 있는 것 같은데 오 북대지형 5일차 아닌 걸로 바로 반면 뽀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눈짝돼서나 반 무조건 있는데 이거 뽀나 제킴이도 있고 아 얘 반 뽀나 있었죠 여기 지인이라서 지켜주기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디모 미 검작스나 하나 더 검작 둘 아이고 형 포 검을 매라고요? 검..검보 아닌데 잡았어요? 청초에? 오케이 네 뽀나 하나 있을 거고 땜 땜 땜 땜 땜 둘 멀곰반 눈을 뵈 눈을 뵈 폭 조심 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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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저 빼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셧두 셧두 아 첫 블리 밑에서 하는 데 x2 언적 빼, 둘 전진 조심 전진, 전진, 전진.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나이스, 하나 더, 하나 더 룡룡반 어, 그럼 몇 명이야? 아, 곰돌 아, 곰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12시 되기 전에 그거 플레이 플레이타임 받아야지 저기요, 검 소문난다 계속 그냥 검 오던데 검자 B 하나에 한 번 하나 전진하지 없어요? B 한 개 더 호 하나 그럼 전진할 것 같아요 느낌이 룡룡반 검 둘, 검자 배 셋, 셋 이상, 최소 셋 왜 이래 많아? 검자 배 네 겁네 겁네 아니 이 형들 이 형들 템스 뚫렸어 너 왜 이래 많아? 검자 배 또 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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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이 오직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아.. 검 4명 검 4명 중 하나 눈 3명이 있네 전쟁 해보자는거지 가자 누가 여기나 검 별 없다 검 센터 검 하나 검 코너 어 잠깐만 아! 검적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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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적돼 삥하나! 박스삥하나! 박스삥하나! 나이스 개굴리 있었어요 개굴리 나이스 반이었구나 밀고 갈래? 밀고 가자 그냥 눈쪽 세 깠어요 눈쪽 배로 둬 눈쪽 배로 둬 형 저 빨대로 먹을게요 어 치고 치고 뛸거 같은데 접배핀간다 접배핀간다 포기네 흐흫 눈으로 마지막 눈으로 마지막 눈으로 마지막 눈으로 잘 좀 아까 그렸을게 그냥 아 형이 개 필요했죠? 오케이 제가 한두대만 파할게요 그냥 무조건 한거리 차디 그냥 차디 먹어줘요 형님 저 쏘면 무조건 잡으실게 형 쏘면 제가 잡을게요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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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얻었네 못 얻었네 아 감자뼈 개구리까지 세명 두명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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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하나 삥하나 박스삥하나 폭폭폭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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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뒤에 전진 비에 왔구나 아이고 거무어소 거물들 네티 불톰 불톰 아유 이거 박스삥 안 갚아 형 나오시면 살짝 맥 Dé 살짝 그 오른쪽에 그게 잘못 깔지고 나오기 전에 까내서 좀 오른쪽에 터졌어요 마카스 그냥 쇼핑 쇼핑 빠진 소리 안 있는거 조심 쌤 좀 돌릴게요 모자 왔다 쌤 쌤 쌤 쌤 와 5대2 딱 괜찮네 아 박스 포어 하나 뒷박스 포어 하나 바닷빙 한개 더 바닷빙 하나 길게 나왔다 눈 나왔어요 하나 다시 눈통 포 전진이다 이거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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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 Joe 양강에 나 다 잘랐고 마루마리인가 장터를 이렇게 뒷피드 있어 총 하나 오른쪽 아직 적성 오른쪽 점프 소를 다 뽑자 쨰마나 X-1 히피 나이스 제가 아 진짜로? 아 스포을 쳐야 돼 쥐고 있다가 오 네 야 하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저도 저격전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격전에 스텝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저기전에 진짜 스나 구슬 많았거든요 아 도움 많이 안 됩니다 나 쫌 간다 아이고 앞에 하나 눈을 가갔다 눈을 왜 눈을 가갔어 눈을 가갔어 야 너 눈을 왜 안가 눈통을 저쪽으로 가나 눈을 가진 목 룻 왕 도움 눈을 가질 몽 하 용 이게 3붙네 눈 나온거 같은데요? 바다핀 2개다 바다핀 2개다 호흡 잘간다 중끝 하나 눈 하나 더 있다 바스 바스 전진 눈 하나 더 차려 차려 왼쪽 왼쪽 아깝다 이모체 삥이 보라색이고 맞죠? 폭이 파란색 파란색 삥이 보라색 연막이 연막 뭐였지? 녹색 녹색 아아 쇼핑 아니다 잡을 생각으로 갔어요 아깝다 더 있어요? 다른사랭이 나온다 멸공반 아하 또 급했네 아니 셰프에 또 30개 하면 안될 그 금지여라니까요 하하 하하 그 말만 들으면 못한다니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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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헤이키오고 천천히 바다핀 안아 기기 안아 에이 테테테 하세요 빨리 바다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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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stacles 바다핀 바다핀 반 Using 바다핀 Casa 바다핀 är 알 좀요 잠깐 타임 왜 이런비니? 삥 두개 있는데 아 잠깐만 형 제발 아!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태프가 언제네 형이 문제인 아니 아니 소모님이 나왔다 하하하하 아 장난 장난 장난니까 알죠 29킬